지난 2021년 식물성 지향식품 선도 기업을 선언한 풀무원이 친환경 제품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일상에서 식물성 식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품군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아이파크몰 용산점에 들어선 풀무원의 지구식단 캠퍼스. 풀무원 고유의 초록색과 지구식단의 노란색으로 꾸며진 활기찬 분위기의 공간에서 소비자들이 대체육 캔엠을 활용한 요리를 맛봅니다.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오픈한 지구식단 팝업스토어는 먹어서 지구를 지킨다는 콘셉트로 풀무원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성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캠퍼스 콘셉트에 맞게 풀무원의 과거와 현재로 보여주는 풀무원 역사학과, 식물성 식단의 가치를 알려주는 식물성 스포츠학과, 라벨링 기계로 자신만의 캔엠을 만드는 단백질 디자인과 등이 마련됐습니다. 풀무원이 단독으로 팝업스토어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 육식 대신 식물성 식단을 택하는 것이 환경 보호를 위한 지름길임을 알리기 위해 소비자 접점 확대에 나선 겁니다. 대외적인 홍보보다는 제품 력을 높이고 제품에 대한 품질을 높이는 데 좀 더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요. 지구 식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많이 인지가 없고, 이런 지구 식단 라인업들이 지구에 도움된다는 인식을 많이 심어드리기 위해서 지구 식단이 풀무원의 하나의 포트폴리오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지구 식단이 가고자 하는 이런 서스테이너 푸드의 방향을 풀무원 전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희는 설정하고. 이처럼 풀무원은 식물성 지향 식품 선도 기업을 목표로 작년 8월 전문 브랜드 지구 식단을 론칭한 이후 대체육 등 지속가능한 제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과 환경,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입소문에 지구 식단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40%나 증가하는 등 식물성 식단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 풀무원은 올해 대체육과 함께 HMR 제품을 중심으로 지구 식단 라인업을 확대하며 전년 내비 매출 신장률 70%를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데일리 TV 문다희입니다.